이 대결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. 1대1 데스매치, 한인수, 백봉기! 벌써 세다. 아, 이분들 나왔어요. 안녕하세요. 나아? 안녕하세요. 봉기가 쫄아서... 어, 우리 봉기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누나가 나이가 있으니까 좀 더 이따가야 되지 않겠니? 누나, 저기 밖에 남자친구분이 차에 시동 걸고 기다리고 계신대요. 괜찮아.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. 자, 1대1 데스매치 대결. 그 시작은 하리수 씨가 합니다. 자,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너무 이쁘다. 아, 너무 이쁘다. 아, 너무 이쁘다. 니 세상 끝나는 겅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게요. 아, 너무 이쁘다. 이 기다리기 소주가 offset 간사는 때 부처가уляр 수 없다. 차에 띄는 때리기 소주가 기본적인 글이 소주가 자, 이 벽기 소주가 elevateAnn Push投票 여러분, 그 Pain technologies 한 번 뺏은 인연은 어찌 저버릴까요 처음 느낌 그대로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우리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서로 간절히 원하는 열망으로 이루어진 거죠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난 비비같이 돼요 이 세상 끝나는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이야 봄기가 한뒤 같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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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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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지컬 같은데? 뮤지컬 뮤지컬이다 뮤지컬 자 하리수씨에 맞서는 백봉기씨입니다 리수녀는 퍼포먼스 그리고 화려한 의상이 있다면 저는 트로트 뽕필의 뽕기와 표정 연기를 좀 하려고요 노래 가사에 따라서 표정이 좀 바뀌거든요 그거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손kenntnis 2 2 3 1 2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웃지 마세요 에이, 에이, 웃지 말래요 배도 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열 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아주 본경은 눈으로 끼부리는 걸 보소 아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가는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서 넘어가는 정수 넘어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질 말아라 트롯트 아니야? 이게 트롯트 아니에요? 아, 이게 진짜 뭐 정통 트롯트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말라니까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이 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보고 왔는데 지랄하게 세월의 서러운 눈물 지랄하게 세월의 서러운 눈물 지나가갈 세월의 서러운 눈물 지나가갈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서 넘어가는 정수 넘어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질 말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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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 Rachel aiB21 depends if my wife I'm like 어디 계십니까. 여기 계십니까. 누가 봐도 아버님이시네요. 저희 어머니가 진짜 저랑 진짜 어머니 안 계시는데 어머니 많이 닮았네. 제 얼굴에 폼마머리 한 게 제 어머니였어요. 아이고 어머니. 왜 엄마가 엄마가 닮았다. 아드님 노래 이렇게 들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. 시원하게 잘 불렀는데요. 앞으로도 떨지 말고 도전하자. 하이팅. 고맙고 사랑합니다. 예 알겠습니다. 두 분 결과 알아봅니다. 자. 파리수시대 백봉기씨.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. 그 결과를 바로 알아봅니다. 과연 크라운의 주인공. 4라운드 지출의 주인공. 누굽니까. 네 백봉기씨입니다. 네 백봉기씨입니다. 와우 백봉기씨. 와우 백봉기씨. 하이팅. 4라운드 점수 높았는데요. 관객 점수에서 밀리면서 백봉기씨. 876점. 파리수시 845점입니다. 예. 두 분 다 압수하셨어요. 후회 없는 승부였습니다. 예. 예. 감사합니다 저희가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3라운드. 3라운드. 1대2 데스매치 결과. 100봉기. 4라운드 진출. 미드 3-3. 5개. 1대3 데스매치